아직 밀린 것도 좀 우리가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밀린 야채주스 먹는 거예요. 이런 시간을 또. 며칠 지났어요. 이거 우리가 했잖아. 이거 뭐 하루에 하나씩인데. 이거 밀려요. 이거 밀려. 진짜? 밀린 야채주스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버린다고요. 이거 PPL 아니에요. 진짜 밀려가지고. 진짜 밀린 거야. 이거 뭘 이걸 PPL 해요. 야 이거 먹어두고 뭐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얘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먹는데 이걸 PPL 해. 나 같은 놈을. 야 맛있네 이거. 그리고 내가 오늘 니들 집에 오는데 그냥 올 수는 없고 우리 장모님이. 어 장모님이. 곤충 요리를 하시잖아. 그러니까 근데 그 어. 우선 여기 이제 그 매미 껍질 머핀이고. 잠깐만 매미 껍질 머핀. 아니야 아니야. 그리고 군병이를 만든 머핀. 아 진짜 궁금해 저는. 근데 이거 파는 거예요 진짜? 아니 우리 장모님이 만들어서 팔진 않아요 이거. 번데기로 만든 쪼대. 어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있잖아 비싼 초콜릿 아니야 곧봐. 그렇지 번데기. 거기다 왜 이런 옷이야 번데기. 아니 진짜 장난치 하는 거예요? 이런 옷이 낫냐고. 군병이. 아 군병이? 이렇게 군병이가 많아요? 밀어. 아 밀어. 아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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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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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이게 군병이력이 밀어 중량이에요. 그렇지 군병이? 이거 이제 본데기 먹어봐. 어우 저 저 진짜 먹은 거 같아요. 이걸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진짜 올해는 병도 없어. 아 뭔 소리야 진짜. 이거 윤형이보다 반드시 더 많아요. 아 이거 먹어. 야 이거 먹어. 맘에 들고 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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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에 들고 잖아 먹어. 야 상무님 저한테. 야 먹어 먹어. 아 좀 먹어봐. 아 나 진짜 갓 쓰냐고. 진짜 시장 위에서 만들 수 있어. 근데 장모님이 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? 왜냐하면 이제 미래 식량을. 아니 저 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냐고. 장모님이? 장모님도 뭘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? 집에서 먹고 노니까. 교수님 하시다가. 야 내가. 아 나 진짜 먹을게. 왜 먹어. 야 먹어. 야 먹어. 먹을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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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먹을게. 진짜. 우리 장모님 생각했어. 진짜 먹을게 지금. 너 안 먹으려면 노래.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진짜. 제가 안 먹으면 리믹스 냅니다. 그렇지. 먹어봐 괜찮아. 심어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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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면ム에 너 놀아… 놀아. 감사합니다.